소나무 아래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보호를 했습니다. 자라면 끝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가볍게 잘못 앉았다. 잘못 앉았다. 가볍게 저쯤이었는데 마지막 기회다.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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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앉아 보겠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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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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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네 으 아이 으 으 으 으 운동도 하면서 배스도 작고 저는 10,000km, 강도의 이곳에서 앞에서